제가 또 누를 수 있게 할 수 있나요? 마지막! 갑니다! 간다 간다! SDS땐 안 찼어 와! 와 여기 넷플릭스 와 너무 비싸다 진짜 추웠어 언제쯤 안 해? 진짜?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진영 세트가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이즈 более 멋있다 아 여기서 추워headed 영화 같은데? 진영이? 바닷속 영화같은데? 영화 되게 좀 비영어요 뭔가 미드 같다 화살 같은 사회를 대화했습니다 진! 우리는 어디를.. 짠!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 생각 없었어 너무 추워서 쟤기야? 쟤기야 뭐일 Reagan 뭐야 뭐야 오 capaz 구적탈출하고 있어 진짜 미안해. 아 잠깐만. 와 이거 확실히 색깔이 난다. 주민이 형 너무 잘 샀어요. 저희 형. 뭐야. 비영이 형 색깔이 뭐예요? 이거 가장 모르겠어요. 하이혜이 형 엄청 귀여워. 아 네. 형이 형이 막 괜찮지 않아. 확실히 멋있긴 하다. 정국이 계속 뛰었구나. 나 저거 진짜 손에 가시 진짜 있어요. 진짜 가시고. 뒤에서 저렇게 쫓아오는 거야. 확실히 그 LA의 그 빛이. 아 맞아요. 빛이 달라요. 아 왜 왜 무슨 힘이야 정국. 정국 왜 덮어졌어. 아 진짜? 아 뭐야 세 왜 달아. 쓰러져 있는 거 나래.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좋아지. 아 약간 만보게 같네. 슈욱! 오우야. 와 이거 뭐야. 갑자기 뭐야. 갑자기 방문이 안 되면 흡수적이었는데. 막 얼굴에 시클댕을 시what. 진짜 엑스트라 불리죠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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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병이 진짜 잘생겨요 그 대기의 눈을 보태고 와 이거 신이야? 아 귀여운 소스야? 오 야 독생겼다 전작 시작! 여기 보기네 우리 이제 보이는데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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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앞에 야 신지 짱이다 저 신지 아니에요 형? 아니 저 물 원래 신지 아니에요 원래 여기였잖아 네 물 없어 물 원래 있었어 죽을 뻔 했다 진짜 물 없었어 진짜 들어간 거였어? 안 튀었어? 저 신지 아니에요? 죽을 뻔 했다 엄청 추웠어요 우리 신지 아니에요? 우리 나온다 다 틀렸네 이거 걸어가는 거 20번 찍어야잖아 이거야 물고기 잡는 거 아니야? 잘 나가죠? 하나 진해 마술쇼 하나 둘 해야 될까? 단지 장르 내가 불러야 진짜 오 오 그룹을 불러 그랬어? 와 번지지 않냐? 되게 영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색감이 오 오 자당이 야 어떻게 걸어가는 거 왜 안 나오지? 산 뛰어가는 거 이거 마지막 빛이라고 아 좀 뜬금고 떼는데? 아니 괜찮아요 아니 민족이 있어 멋진다 오 예스 오 야 타 타 오 오 진짜 타 오 오 엄청 멋있는데? 진짜 신나다 오 오 민족이 뛰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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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라임킥 신박 아 신박 이거 내가 같이 뒤에 돌린 거를 한 번 돌아온다 고맙다 오 아 아 아 아 맞아 내가 뭐 보고 생각나가는 거 보고 안 나와 맞네 라임킥 내가 끄면 재킷 달려 달려 재킷 4 2 3 고 어 한 번도 안 보내는 거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그냥 영상만 나오지 오 영화 아닌가 라임킥 같아 안 나오냐 아 오 노멀적인 드림 드림 자 노멀 드림이 드림으로 바뀐 게 뭔가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리부트 아닙니까? 노멀 드림이 사실 꿈 꾸지 말아야 하는 거 있잖아요. 하지만 다시 꿈꾸라고 바꾸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. 이거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? 멋있어. 일단 LA 색감이 그러니까요. 왜 LA에서 찍는 게 알겠다. 제가 볼 때는 정국 씨 고생하셨어요. 근데 컷이 계속 변경이 되는 게 애들이 믿어? 왜요? 애들이 그 타입 한 두 명 씹고 까먹고 날게요. 아니 이거 반응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너무 잘하셨습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한테 또 이쁨 받으려고 저희가 또 째까락 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여러 가지 버튼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돼서 너무 좋고 이거보고 또 저희 온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를 바꿔야 해. 네. 아 너무 잘 봤어. 감사합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비둘기 꽂혀 있어. 비둘기 꽂혀 있어. 나는 새를 쫙 잡아서 이거 딱 꽂힌 거구나. 세가 나 쪼아서 먹고 있었나봐. 와 진짜 뒤에 죽인다. 뭘까요? 와우 차가웠냐? 진짜 얼음.. 그거였어요 우리 콘서트 할 때 발에 막 얼음을 하잖아요 그거였어 그게 막 이거 물 넣으면 침 바람에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퍽 속 빨간 거 이야 다 외국팀 있었대 이즈나 이런 거 아 그니까 멋있어 이거는 다 야 불 날리는 거 봐 퍽 어휴 음 짠 짠 와 멋있다 오 뒤에도 나무로 다 바꼈어 그때 뭔가 다음에 빡 뛰어 나가면 더 멋있을 텐데 안 쓴 장면들이 있네 달려가는 거? 달려가는 거랑 그 다음 연기자들 배우들 둘 위에 걸었잖아 다 뛰긴 하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CG입니다 마지막에 뛰는 한 명씩 뛰었어요 한 명씩 다 바꼈어 가자 좋다 오 드림 멋있다 리부트 앨범 있는 리부트 앨범 잘 봤습니다 acre 고마워 고맙습니다 eni